왕빛나, 프로골퍼 정승우 왕빛나, 프로골퍼 정승우 11년 만에 성격 차이 배우 왕빛나가 남편인 프로골퍼 정승우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19일 소속사 플라이업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왕빛나는 성격 차이로 인하여 신중한 고민 끝에 조정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악의적인 댓글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왕빛나는 지난 2007년 정승우와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이하 소속사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플라이업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배우 왕빛나씨의 이혼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왕빛나씨는 성격 차이로 인하여 신중한 고민 끝에 조정협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악의적인 댓글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왕빛나씨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좋지 못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왕빛나씨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왕빛나씨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